시사라고 특별히 모셨는데요. 이 영화제 연출하신 장피엘 달흐댄 감독님과 리프 달흐댄 감독님이 전주영화제와 저희 홍보를 통해서 지금 서울에 계시고요. 박수으로 맞이해주시면 감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되셨을까요? 아 네. 감독님이 요 앞에서 팬들에게 붙잡혀서 사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독님께서 이런 일은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을 모시러 가시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 , . . . . . . . 또 다른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프로젝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짧은 시간을 지나면 참 반갑습니다. 상영 전에 이렇게 잠깐 인사를 나누드렸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영화관 분들도 계시고 영화계 김사자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토리가 웃긴다가 여러분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고 또 새로운 시간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미. 뚜. 롱 스트라이. 좋은 전략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 뚜. 미. 뚜렁. 미. 뚜렁. 미. 뚜렁. 두 분 님께서 굉장히 빨리 분위기를 마셨는데 아마 영화를 보시면 더 많은 걸 느끼시라는 배려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5월 10일에 개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영업보시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